정윤덕 가수님 올라오십시오 정윤덕 가수님은 원래 그림도 그리시고 그림도 좀 그리시고 많이 올리고 이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추어 가요제에서 올해 9월까지 11월까지 10번 입사했답니다 10번 본인의 인사 간단히 한번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부에 한입돼서 공부를 하다가 졸업을 하고 늦게 노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9월달에 노래를 입문하게 돼서 하다보니까 상을 약 10번 받았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대상도 받고 우스상도 받고 금상도 받고 처음에 대기할 때는 인기상부터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경남 가수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불러주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경계의 박수 한 번 쳐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박수 한 번 쳐주시면 됩니다 자 기대가 되는 우리 정윤덕 가수님 오늘 특별히 대구에서 오셨는데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어떤 실력으로 어떤 가요제에서 입상을 했는지 오늘 실력 동작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모 연예인 예술단 성대네방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연예인 예술단 그릇노 Jacqueline 호 rec 바람에 떨어지고 짜기려면 기러기면 슬피고 울려 지나가 인수리 눈물처럼 고유 있게 맺혀있고 모래는 바람처럼 제갈비로 가는구나 여름 넘어가리 희천히 눈물으로 내 마음 먼저 보약불 이 바람 매시달려도 분노일게 바람이 아무도 모르게 희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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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희천히 hit 희천히 바람에 희천하신 희천하는 아무도 모르게 대단합니다. 계속 이어서 정윤덕 가수가 노래합니다.